네일장시 초과에 어떤 종목도 공략해보면 좋을지 괜찮은 종목도 분석하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께서 보신 종목을 보니까요. 마침 앞서 출연하신 종목가께서 NFT 관련한 어떤 게임주들 광풍이 식을 때가 됐다. 그래서 당분간 피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석을 해주실지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목은 위메이드예요. 최근 3거래일 정확하게 이번 주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게임주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좋지 않아 게임주가 밀린 게 아니라 게임은 물론이고 NFT, 기타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밀린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는 그 시점은 역시나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저는 그게 오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9% 이상 밀렸습니다. 어제 18%까지 밀렸는데 주가가 잘 가다가 당연히 꺾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명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시장 기준 장 중반 들어서 매수세로 돌아섰고 덕분에 위메이드도 결국에는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위메이드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역시 코스닥 시가총의 상위 10개 종목의 변화예요. 지난해 오늘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코스닥은 역시나 제약바이오죠. 시가총의 상위 10개 종목 중에 5개 정도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지난해 오늘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시가총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시젠, 아이테오젠, HLB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젠과 아이테오젠이 완전히 밀려버렸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의 8위까지 밀렸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2차전지 관련된 기업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포러비스, 위메이드와 같은 게임이에요.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의 상위 10개 종목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에서의 주력 산업군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다면 코스닥은 저는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것도 불과 6개월 정도만 치고 올라왔다는 점에서 이 산업군이 앞으로 조금 더 흥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가총의 상위 10개 종목 중 3가지나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산업이 단기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NFT에 관련된 세금,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그 노이즈가 저는 충분히 지금 3거래 동안 묻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노란색 2평선이 보일 겁니다. 22평선은 오늘 깼지만 다시 올라왔어요. 만약 내일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아마 위메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임, NFT, 메타버스, 이번 주에 좋지 않았던 그쪽 섹터에서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내일 개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우 낮은 비중으로 한번 담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대략 25만 원, 손절 가격은 15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빠진 줄 알았는데 좀 순환매적으로도 봐도 될 것 같네요. 게임, 메타버스, 위메이드를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윤석 대표님, 내일 사갈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12월 달에 미국과 원자력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원자력 기업과 영국 기관들이 참여해서 12월 2일과 3일 사이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공매도의 영향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자리를 볼 때,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진입하실 때 그 종목의 주가의 위치, 그다음에 재료의 강도, 그다음에 수급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은 작년 6월에 조달한 3조 원 차입금 중에서 2조 원을 상환을 했고요. 두산건설을 매각할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더욱더 개선을 해서 채권단 쪽의 채무를 조기 졸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연결 기준의 매출을 보면 3조 4,800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431억으로 128%나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지금 대선, 내년도 3월에 대선을 앞둔 정책주로서 원전 관련 주들을 주목하신 분들, 그다음에 원전주 중에서도 두산중공업은 왜 이렇게 무겁냐.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한정기술이나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 기술 이런 쪽들은 상당히 강한데 중소형 주들과 비교하면 주가의 흐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도 10%에서 2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정책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략할 시점이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한다면 직전 고점 부근에 이 부근이 이제 단기 매물대로 보여져요. 2만 7천 원에서 2만 7천 5백 원 정도에서 걸릴 거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2만 7천 원 정도에서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2만 3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두산중공업 그리고 또 앞서 분석기종 이메이드 그래도 견주한 흐름으로 상승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두 종목으로 내일장 다시 시작할 시장에서 시초가 공략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 유니어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